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효진씨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요 소절은 조금 이제 많이 들어봐서 그래도 자신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시작! 눈 가운데 뚱붓새 뚜뿌 뚜뿌 뒷눈 늘어나면서 뚜뿜박 뚜뿌 됐어 이 널음새까지 널음새까지 같이 해줘서 아마 새들도 그때는 신명나서 날지 않았어요 그럼요 그럼요 알라코 이제 딱 날라가는 거죠 알라코 나도 그냥 신나게 날아보자 몸이 얼마나 가벼워졌겠어요 시작! 준양 추천헌 눈앞에 뚜두두둑 들어서 준양을 부르게 오늘 이특에 안 나의 따준양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야 따라하시네요 인당 프로트로 잘 부르시네요 네 시작!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노든 달아 달이 지네 달이 지네 제가 오르팔 제자로서 세 분 중에 달이 지네 그 박자가 유일하게 맞췄어요 여보게 준양이 남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남군을 얻지 아우쯔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 하는가 미친 녀석 남군도 서울 시골이 다르단 말이냐 함은 그러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라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 일일테니 들어보아라 아우 멋있어 근데 방자가 이렇게 멋있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에요 아우 만자맹 명이 좋아 시작 만자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천 담양 세 갈못 뛰는 소리랑 쫙! 쫙! 짝하던 이마는 보다 눈을 떠! 파리당디! 진짜 쓰셨어요!